자 여러분 오늘은 경남 사천에 여기가 백천사에요. 백천사에는 보니까 와브리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와브리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사실 종교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관광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가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경남 사천에 여기 주차장 쪽에 보면 예쁜 카페가 있어요. 카페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발효이야기라고 해서 발효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전문가로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고 제가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천마 사약에 대해서 그동안 2편까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3편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자 이제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먹으면 좋을지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을지 어떤 사람은 쥐가 자꾸 난대요. 이것도 혈액순환인가요? 그렇죠. 쥐가 자꾸 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손발이 수족이 냉증이 온대요. 그것도 좋나요? 그것도 혈액순환이니까 좋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치큰치큰치큰치큰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 혈관이 엉커러진답니다. 이렇게 뇌 속에 있는 혈관이 엉커러진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중풍을 맞고 뇌중을 맞고 힘을 막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엉커러진 혈관이 막혔으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뇌출혈이고 막힘이 뇌경성인데 천마를 먹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엉커러졌을 때 빗으로 빗잖아요. 이런 것처럼 혈관을 이렇게 과지런히 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위의 물질을 전부 다 이렇게 파괴시켜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말초혈관까지 다 가겠네요. 네. 그래서 천막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일 많이 선생님 저는 의사가 아닌데 선생님 살려주세요 오는 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 겨울에 방에서 아예 솜입을 쓰고 나오지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아주 전체 추워가지고 온몸이 짙고 손발은 당연하고 이런 분들. 냉증이 이제 혈액순환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천마를 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분들 오세요. 중풍 환자도 오시고 많이 오시는데 특히 여자분들에게 냉증이 많습니다. 피를 많이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 한 달 정도 두시면 전화가 옵니다. 손이 따뜻해졌어요. 너무 좋아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해서 혈액순환 이런 것도 그런 데도 그냥 도움이 되겠네요. 통증이에요. 혈액순환에 대한 통증에는 천마 이상 없다. 그러니까 중풍 걸린 노인분들이 아니라 중풍 걸린 노인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젊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수험생들한테도 좋고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좋은데 어떻게 먹는지 용법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자 메세이아는 어떻게 먹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먹는지 한번 쭉 알려주시죠. 이거는 식사나 식사후나 식전이나 상관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이제 한 30분 정도는 관계를 둬야 되겠죠. 전혀 드셔도 전혀 관계가 없고 속 쓰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단 한 가지 어떤 분들이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내 지인분들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루에 이걸 두 개에 또 세 개 먹어버리는데 그래서 전화 옵니다. 전화와서 어지럽다고 가렵다고 이래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딱 이거 하나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만 드셔야 되겠죠. 먹기만 먹으면. 아하 한 개만 먹어도 충분합니까? 다섯 분이 앉아계시면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전화가 또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다섯 분이 이걸 다섯씩 드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 두 분은 얼굴이 빨개져요. 혈액이 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 맛있어. 네. 이런 분들 전화하지 마시고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음. 혈액이 도는 현상이니까. 음. 어른은 하루에 한 포 이상 드시면 안 되고. 어린이는 12세 미만으로는 이거 반만 드신다. 이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박스에 얼마죠? 몇 개 들어갖고 얼마죠? 32포입니다. 32포. 아 30개가 원래 한 달 분이에요. 아 30개가 한 달 분? 근데 이제. 두 개 더 넣어줬어. 그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덤을 좋아하시고 하니까. 아하.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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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네. 정적으로 두부의 개를 더 넣었습니다. 아 이렇게 들었네요. 먹기도. 아 휴대용도 너무 좋겠는데요. 어디 외출할 때. 저 사천 갈래. 이틀간 있었다 올 거야. 넣고 가면 딱 좋겠는데요. 와. 여러분. 제가 이걸 자꾸 먹어보는데요. 진짜 이 사양. 제가 옛날에 누군가가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조금 줬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진짜 못 먹겠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대대손손 중풍이로다가 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도 중풍. 또 언니도 중풍.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데 먹기가 불편하면 사실은 이게 오래 못 먹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드러워. 음. 너무너무 부드러워. 진하고. 진해. 그런데 어쩜 이렇게 진하게. 그런데 이거 혹시 잘 팔린다고 이거 좀 내용물 좀 줄이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렇게는 안 보이셔. 여러분 그렇게는 안 보이셔. 그런 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두 개 팔아서는 이득이 없어. 이건 홍보용이야. 여러분. 완 플러스 완. 이게 한 달용이다. 한 달용. 그런데 두 개를 주니까 두 달러를 먹을 수 있게끔 준 거예요. 저도 오늘은 많이 사가야겠어요. 여러분. 주문해야겠어요. 자. 명절까지. 그러면 설날. 설날. 설날 만약에 주문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설날. 막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걸 보고 좋아. 그러고 시켜놨어. 그러면 그때 설날까지도 들어온 거는 주문 들어온 것까지는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설 연휴까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제?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